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해결해봐야 되는데,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과추왕자 먼저 출발! 네, 2919님. 전에 과추왕자님께서 고안이 하나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진짜 혹시 기능은 없겠지만 고안을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로 살아가는데 전혀 시장 없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잠복관이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안이 어쨌든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가 정상 크기보다는 좀 더 커요, 일단. 혼자서 이럴래 독박이 아우, 그냥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아, 독채를 쓰니까. 그렇죠. 그런데 커지기도 커지는데 나중에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친구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왜 너는 이렇게 두 개 갖고 하나, 이렇게 되면 애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지하고 난 다음에 고안에 실리콘 볼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모양 맞춰주는 수순이지만 당연히 진짜 고안을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과추, 복주머니를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형님들 보면, 아, 내 과추가 미남이래. 뭐 이런 형님들이 있는데 그 과추의 미남 기준이 뭐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오, 그게 뭐예요? 그런데 진짜 얼굴이 잘생긴 기준, 여자가 예쁜 얼굴 기준도. 저는 성형외과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를 한다지만, 그건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인 거고, 몇 센치가 멀어져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추도 그럼 마찬가지인 게 저는 과추를 한 만 개 이상 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예쁘다는 기준으로는 그거예요, 이렇게. 못 봤을 때. 네네네. 오, 야. 이건 수술하기 아까운데, 오, 야. 아, 그러면 손 대지 마세요. 아, 자연산 이런 느낌 들면 얘가 진짜 예쁜 거죠. 어, 미남인 거구나. 남자의 내가 봐도, 어, 어. 와, 이거 왜 안 줄라고. 아니, 사이즈 큰 게 말고. 디자인, 디자인. 아, 뭔가 무슨 얘긴데 안 봤을 때.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예뻐요. 어, 왜 손 대지 마세요? 이런 과추가 있어요, 보면. 맞아요. 뭐 색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근육질, 약간 핏줄, 각도 이런 거. 아, 색깔도 봐요. 비율, 비율도. 색깔 뽀얗다, 이런 색깔이면 좀 웃길 거 아니에요, 약간. 아, 비율도 있어요? 그렇죠. 귀랑 몸통 비율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하고 보안이랑 그 크기,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다. 아, 그러면 우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뭐 센치 몇 센치 제고 각도를 제어가지고, 미남과춥입니다. 그게 아니고, 딱 봤을 때, 오, 수술 왜 하시려고? 이따 제 마음에 들면 저는 그건 미남과추라고 하고. 의준아, 그냥 30만 원 돌려드려, 다시. 30만 원 돌려드려! 그렇죠. 아니, 그나저나, 그거 뭐예요, 그... 어, 어디? 어, 아니, 그나저나, 아, 그나저나, 이, 그, 고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연애를 하는데, 작곡이 움찔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 물어봤대요. 이건 남자분이에요. 네네. 움찔하다는 게 본인이 움찔한, 본인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인공고한 삽입하면 돈도 별로 안 미사하거든요. 그 모양 맞추고, 그 다음에... 근데, 저, 과주형, 저, 미안한데, 그러면 이것을 듣는 우리 형님들은, 그러면 그게 얼만데요? 라고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때 그 기준으로 얼마예요? 이게 강남언니 어플의 쌍꺼풀 수술 가격 제일 싼 데랑 비슷할걸, 아마. 그냥 별로 비슷할지도 않는데. 이래 말하면 대충 싼 거 아닌가? 얼마예요, 그게? 그럼 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만 원. 네, 몇십만 원. 그러면, 어휴, 해야지. 자존감이 올라갔는데, 힘줄 할 일이 없는데. 아니, 몇백만 원 수술이 아니고, 그냥, 그, 그 친구 고한 사이즈 재보고, 크기 비슷한, 그, 그, 약간 알맹이 해가지고, 알맹이 안에 넣어준 수술인데, 수술 되게 안 따르네. 제가 하면 솔직히, 방송하면서 옆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방송하면서. 아, 그러면 그만큼 위험성이 없대도 돼요. 아, 그게 양소도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눈 감고도 한다면 뭐, 이 정도예요? 양쪽으로. 아, 눈 감고 하면, 그게 약간. 이 정도는 거의 뭐,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거의 뭐, 타종 수준인데? 그중에 쉽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만 걱정할 만한 큰 수술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인사이드에 뭐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리콘으로 된 게 있어요, 실리콘. 그러니까, 여자 유방, 고용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물질들인 거죠. 야, 근데 세상 진짜 좋아졌다. 좋아졌죠. 그러니까, 육안제로 보면 이렇게 잘 모르고, 만약에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 우리 아기 어릴 때부터도 자존감 높일 거야, 하면, 이게 단계적으로 수술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 작은 거 넣었다가? 작은 거 넣었다가, 좀,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좀 큰 거 넣어주고. 웃지 마세요, 진짜. 왜,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또 고등학교 하면 또 사진이 더 커지잖아요. 저는 그런 걸 권하지는 않고, 요즘 사우나 친구들 잘 가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옛날 핀토스 시절이나 갔지. 그렇죠, 요즘에는 다 집에서도 반신욕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커가지고 고아는 크기가 잡혔을 때, 쯤 됐을 때, 한 번에 수술하면, 아까 그 쌍꺼풀 수술 비용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옵션 안 붙어요. 앞팀, 뒷팀에는 없고 그냥, 한 방에 넣는 거.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아예 애 다 크고 난 다음에 시키세요. 라고 하거든. 딱 하나 걱정되는 거죠. 정말 재수 없는 거지만, 스키 타다가, 스노우보도 타다가, 친구랑 축구하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남아있는 한계가 약간 문제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정력적으로 문제,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 나는 전혀 걱정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또 전열하면, 또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을 수 있는데, 고아난 한계로 걱정되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유, 감사한 얘기죠. 아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어도 문제가 있으려면 있는 건데. 아유, 그렇죠. 두 개 있어도 모서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다음 문제 좀 보죠. 0201님, Y공주님, 와이프가 1년 전, 셋째를 가정출산으로 낳았는데요. 사랑 숙제를 할 때마다, 자꾸 아프다고 하면서, 아마 그때 봉합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나요? 그냥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저는 모르겠어요. 와, 셋째를 가정출산으로 낳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는 가정출산하신 분들은, 정말 용감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왜냐하면 합병증이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가정출산이 가면 조산사에 불러가지고, 집에서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 조산사가 있나요, 요즘도? 네, 요즘 조산사들이 있고, 요즘 사부인과에서 분만한 의사들이 많이 없어져서, 조산사들한테, 병원에 조산사가 더 많은 그런 상가병원들도 있고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분만한 곳이. 그런데 어쨌든 가정출산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봉합을 했다는 걸로 봐서 조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조산사가 봉합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자연분만을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건지, 뭔지는 사실 제가 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는 없어서, 만약에 그 전에 분만했을 때는 아파하지 않으셨다가, 이번 분만 이후에 아프다, 그리고 뭔가 봉합 때문에 아파진 것 같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신다면, 이 부분을 치료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면 병원에서 이 부위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게 만약에 이때 문제가 있었으면 되게 간단하다. 네. 이 부분만 치료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으신 걸로 봐서, 이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나. 그렇죠. 셋째를 하시니까 유아에 힘든데 또 이러면, 남편분이. 이 글만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 남편분이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럴 가능성이 좀 싸하게 이렇게 좀 냄새가 나요. 뭔가 시그널이 가 있네. 그래서 두 분이 좀 애기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연애하는 기분으로 다시 사랑을. 그러면 제가 김용임 누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소스를 씁시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꽁꽁 묶어라. 지금 틀어줘요. 사랑의 밧줄이에요, 그 노래가. 아니,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분이 이 정도고 육아 때문에 힘들면은 밧줄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야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 진짜로. 진짜 아플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김용임 누나 노래, 로프로 꽁꽁. 이거 몰라요, 밧줄로 꽁꽁. 남편분 때문에 또 김용임 누나의 귀중한 노래를 또 듣네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사랑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 그런데 비뇨학과 정관수술과 산부인과의 남관수술에 사랑의 밧줄을 해서 공식 주제가 해도 되겠네요. 괜찮은데요? 용임이 누나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전화번호 모르겠네요. 제가 통화를 한 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꽁꽁 왕자, 문자 좀 가보죠. 3555님. 고개 숙인 중년 남성입니다. 50대가 넘어가니까 아내가 옆구리를 아무리 질러도 반응이 오지 않아서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내가 당신 자꾸 나를 이렇게 독수공망하게 만들면 바람필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지. 사실 제 아내가 저보다 15살이나 어려서 지금 한창 떼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발기부전약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발기부전약은 부작용이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송한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분들 너무 답답해요, 진짜.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나이도 많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술담이 끊고 하는 거 본인이나 사는 건데 와이프가 바람날 것 같으면 약을 먹든 주선을 먹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부작용 걱정을 왜 그러고. 부작용은 타이레놀, 우리 그렇게 먹는 타이레놀, 정말 흔하게 먹는 타이레놀도 부작용 보면 이만큼 적혀있을 게. 그거 먹다가 줄 것 같아서 못 봐.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말씀드리지만 발기부전약은 나온 지 41년째인가 됐는데 이거 많이 먹고 내선생겼다든가 이거 먹고 죽었다. 그거는 그 약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15살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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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5세까지는 과추형. 한 2주 좀 쉬세요. 15살짜리까지. 너 불었나 보다. 과추형 지금 따라하는 인천의 청량고추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으로 잠깐 바꿔야겠어요. 2주, 2주 동안 청량고추. 내가 만질 게 없어도. 홍고추 대신에.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자연치료 쉽게 말하면 음식이라든가 본인 운동회사 하는 거는 기본 까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의사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약. 그럼요. 그 다음에 주사제 처방. 그럼요. 나중에 수출인데 약 드시는 거는 30대, 20대도 더 좋은 밤을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국자시필은 전혀 없어요. 나도 그 과추형이 말씀하신 게 과추형이 나한테 진짜 귀한 얘기해줬거든. 형 그 약이 나오려면 형 아유 어떻게 해서 나와겠어요. 그냥 못 나와요. 바보가 만들었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만큼 부작용이면 저거 약 해주면 안 돼. 얻는 이득들이 큰데. 그러니까 삼상실험이라는 거. 특히 이 약을 만든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임상할 때는 임상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라도 발기부전 약은 41년 동안 돼 있는 약이니까. 그렇죠. 진짜 독수공방 하고 싶으면 드시지 말던가. 안 먹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맞네. 이 말이 맞네. 이 생각하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스트레스가 누구 같아요.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땡땡님. 중2 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꼬박꼬박 27일, 28일 주기로 생리를 하더니 작년부터 생리를 안 하더라고요. 4달 정도 기다렸다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까지 하고 괜찮다면서 18세까지 불안정한 생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리하는 주사를 권유하셔서 맞았는데 일주일 뒤에 거짓말처럼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생리가 불규칙해서 3개월 뒤 또 그 주사를 맞았는데 자꾸 이렇게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성분이길래 이 주사를 맞으면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생리를 초경을 하고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불안정할 수도 있기는 해요. 보통은 1년 그리고 길면 한 3년까지는 불안정할 수도 있고 간혹은 만 20세까지도 어느 정도 불안정한 거를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생리를 안 한 건 배란이 아마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진료했던 병원에서 이런 내용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배란이 안 돼서 생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배란이 됐는지 여부를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막이 두껍다. 그런데 배란을 안 했다. 그러면 생리를 유발하는 주사를 놓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막이 아주 두꺼운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그 안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3개월 정도까지 지켜보고 3개월 이후에 안 하면 주사를 맞게 보통 추천을 하는데 3개월부터 위험도가 확 올라가요. 병이 생길 위험도가. 그래서 보통 3개월은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오래됐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됐고 배란이 계속 안 되는 상태다. 그리고 내막이 계속 두껍다. 이런 경우는 저 같으면 이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좀 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무배란이 계속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딸아이가 여드름도 좀 있다. 그래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조절하는 호르몬제를 복용을 잠깐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빨리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네. 이 주사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의 주사예요. 그래서 뭐 나쁜 성분은 아니고요. 원래 몸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보험 처리 되나요? 보험 처리 되고요. 얼마 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아파서 치료받는 거는 정말 비용이 얼마 안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의료 보험이 이런 거 진짜 잘 돼 있더만요. 원장님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래.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요? 이럴 때가 많아요. 아니 금은보화보다 더 많이 줘 약을. 5만 원에.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나라 참 잘 돼 있습니다. 광고요? 오늘 뭐 실시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제 뭐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초형. 마지막 하나 간단한 거 할까요? 아 혹시 가족 사연 아니에요? 오늘 많이 늦네. 감사합니다. 3284님. 55세 중년 남성입니다. 조류가 심해서 타땡정을 먹고 있는데 30ml를 먹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60mg으로 늘려보자고 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효과 없으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도 있나요? 약은 종류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보면. 뭐 프릴땡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한 4, 5개 있으니까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거 드시면 되는데 이 방법도 없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요법처럼 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면 결국에는 수술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수술이 뭐. 그냥 배부신경 차단술을 해가지고 예민한 신경들을 이렇게. 둔하게. 보내버리면. 아하. 민감한 것들을. 네. 민감한 것들을. 악!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또 오히려 더 무뎌도 그것도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는 나이가 55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극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과추 발기를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 감각이 너무 없어.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과추가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잘 조절하셔야 돼요. 이 나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도 문제고 너무 또 묵뚝뚝해도 문제고.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발기부전이 시작되는 55세 이런 날에 발기부전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발기됐을 때 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자들은 발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루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긴 조루는 이분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긴 조루다. 그러면 이 조루신경을 차단술해버리면 발기까지 같이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예민해도 문제지만 이제 또 우리 과추형이 또 너무 또 묵묵해도. 안 돼요. 그것도 또 문제네. 뭔가 절대로 안 돼요. 본인이 어찌 됐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같은 경우는 오면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봤으면 조루는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냥. 아니면 욕심부림 두 개 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수술까지. 그렇죠. 제가 돈 벌 것 같으면 조루 수술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나중에 저 멱사 잡을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취연고도 좀 발라보고. 그렇죠. 혼돔도 한 두 개 껴보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해보는데. 어쨌든 그거 다 훨씬 묻혀주죠 당연히. 그런데 내 말은 그런 거까지 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결국 왔을 때 수술까지 했을 때도 이게 발기부전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림 바르고 콘돈 끼는 것도 감각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잠시만 해가지고 콘돈 끼는 동안 꼬무룩대거든요 이렇게. 아하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진짜. 빨리 재빨리. 그래서 차라리 조루가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좋은 날에 쉬라고 해야겠네요. 돌려보네요. 벌써 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받아보세요. 뜨겁고 핫한 성 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재작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질문 남겨주십시오. 선물도 뜨겁게 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헤어져야죠.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도 헤어지는 그 사랑의 밧줄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녕 하는 거지. 사랑의 밧줄. 안녕. 안녕.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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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